송아지 황순원 도리네가 송아지를 사온 것은 3학년 봄방학 때였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송아지였다. 왕방울처럼 큰 눈에는 눈곱이 끼고 엉덩이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볼깃짝에는 똥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어디 이따위 송아지가 있어 도리는 아버지가 몇 회를 두고 푼돈을 아껴 모아 사온 송아지가 기껏 이런 것이었나 싶어 적잖이 실망과 짜증이 났다. 그래도 한 달 남짓 콩깍지와 사초를 잘게 썰은 여물에 콩도 한 줌씩 넣어 먹였더니 좀 송아지 꼴이 돼갔다. 그동안 도리는 아침마다 송아지를 마당비로 쓸어주었다. 어머니가 요양간이나 안뜰에서 쓸면 털이 장독에 날아든다고 하여 집 뒤 도토리나무 밑으로 가 쓸어주곤 했다. 처음에는 나무에 곧비를 메고 쓰는데도 이리저리 날뛰던 것이 차차 익어져서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가만히 서 있다. 아마 비로 쓸어줄 때의 시원한 맛을 아는 모양이었다. 이따금 큰 귀를 쫑긋거리면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있는 것이다. 똥딱지가 깨끗이 떨어져 나간 볼깃짝을 꼬리로 슬슬 치면서 어느 날 송아지의 콧두레를 꿰주었다. 콧두레감은 벌써 아버지가 장만해 둔 게 있었다. 노간주나무 가지를 잘라다 불에 고리처럼 휘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 말려서는 칼로 껍질을 벗기고 옹이를 다듬고 하여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앞집 아저씨와 함께 송아지를 데리고 방앗간으로 갔다. 거기서 뒷허리와 목을 방앗간 도리에다 잡아매고는 앞집 아저씨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송아지의 코를 그려주었다. 송아지는 큰 눈을 희번덕거릴 뿐 고개짓도 못했다. 아버지가 신고챙이를 송아지 코로 가져갔다. 코를 뚫을 참인 것이다. 도리는 여기까지 보다가 그만 돌아서고 말았다. 애매매매 하는 송아지의 코맨 소리가 들렸다. 조금 후 콧뚤에 꿰는 일이 끝난 듯하여 돌아다 보니 송아지 코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껴있었다. 저것도 사람처럼 눈물을 다 흘린다. 집으로 돌아온 도리는 떡갈리 풀어 코피를 닦아주려 했다. 송아지가 겁을 먹고 눈 흰 좌위를 드러내며 고개를 내둘렀다. 인마 널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래 저녁때 여물은 어른들 몰래 콩을 몇 줌 더 갖다 넣었다. 도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송아지를 데리고 방죽으로 나갔다가 저녁때가 돼야 돌아오곤 했어요. 뜯어먹을만한 풀이 돋자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방죽 밑으로 내려가 강물을 먹였다. 한 번은 물을 먹여가지고 다시 방죽 위로 올라오니까 곧비가 팽팽해졌는데도 송아지가 자꾸만 앞서가기에 콧뚤에 꿴 코가 아플 것 같아. 곧비를 놓아준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막 달려서 혼자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로부터 도리는 강물을 먹여가지고 방죽 위에 올라서서는 곧비를 놓아주고 집까지 다른박질 경주를 하곤 했다. 언제나 이 경주에서 도리가 졌다. 동네치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집까지의 언덕배기를 송아지는 단숨에 껑충거리며 달려 올라가는 것이다. 이럴 때 송아지 꼬리가 약간 뻗쳐지는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도리는 경주에 치고서도 만족해했다. 방죽 안쪽은 논밭이었다. 그 나달잎을 송아지가 뜯어먹는 수가 있었다. 그러면 도리는 곧비를 바투지고 송아지의 따귀를 때린다. 힘껏 때리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는 가볍게 툭 소리가 날 뿐이다. 인마, 그건 먹음 못써. 다시 그런 짓 했단 알지? 이렇게 몇 번 따귀를 맞고 타이름을 받고 나서도 송아지는 어쩌다 도리가 한눈 파는 틈을 타서는 슬쩍 혓끝으로 나달잎을 감아들이는 수가 있었다. 도리는 여전히 신용만인 센 따귀를 때리면서 뇌까리는 것이다. 인마, 그건 먹음 못 쓴데도? 다시 또 그럴 테야? 정말? 그런지 얼마 후부터는 나달잎을 안 먹게 됐다. 곧비를 놓고 도리는 방죽에 앉아 숙제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누워 잠이 들기도 했다. 잠결에 목이 선뜻거려 눈을 뜨면 저녁 그늘이 내린 속에 송아지가 혀로 목을 핥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집에 가자는 듯 방죽에 내려가 물을 먹이고는 언제나처럼 집까지 다른박질 경주 그 무시무시한 6.25가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한 차례 밀려 내려왔다가 밀려 올라갔다. 그동안에 동네에서는 한 집이 비행기 폭격을 맞아 홀랑 날아가는 바람에 일가가 몰살을 당하고 동네 사람 하나는 포탄 파편에 맞아 다리 하나를 못쓰게 됐다. 그리고 군대들이 동네에 들을 때마다 곡식을 모아가고 닭과 개, 돼지를 잡아가고 소를 끌어갔다. 도리네 집에 와서 송아지를 끌어가려 했다. 도리가 송아지 목을 끌어안고 놔주지 않았다. 송아지와 함께 얼마를 질질 끌려갔다. 군인이 총뿌리를 들이댔다. 그래도 도리는 송아지 목을 꼭 안은 채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다. 지독한 놈이라고 하면서 군인이 그냥 가버렸다. 겨울철에 들어서자 북으로 올라갔던 군대가 도로 밀려 내려왔다. 그 뒤로 중공군이 구름처럼 몰려 내려온다는 풍문이 돌았다. 사실 북쪽에서 먼 천둥 같은 포소리가 들려왔다. 온 동네가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걷어가고 짐승을 끌어가는 것은 둘째로 하고 저번에 집과 사람이 한꺼번에 날아가버린 일과 다리 하나를 못쓰게 된 사람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었다. 도리네도 피난가 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도리는 아버지에게 송아지도 데리고 가지 했다. 아버지는 그냥 짐만 꾸릴 뿐 대답이 없었다. 도리가 재우쳐 불었다. 그제야 아버지는 손만을 잠깐 멈추고 도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된다. 강 얼음이 아직 얇아서 사람이나 겨우 밟고 건너갈까 말까 한데 소야 되냐 하고 한숨을 짓는 것이다. 어제 누구낸가도 소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얼음 위에 흙과 재를 깔아놓고 나서도 종내 얼음이 얇어 사람만 피난간 일이 있는 걸 도리도 알고 있었다. 할 수 없었다. 도리는 콩을 담뿍 넣어준 여물을 송아지에게 잔뜩 먹여가지고 예전과 같이 집 뒤 도토리나무 밑으로 가 마당비로 쓸어주고는 도로 외양간에 들여다 메었다. 그리고 콩깍지를 몇 아름이고 안아다 주고 구유에다는 물을 가득 부어놓았다. 이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렇게 해놓아도 소용없다. 콩깍지는 이제 밟게 되면 못 먹게 되고 물도 얼면 못 먹을걸. 문득 도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공책 뚜껑을 뜯더니 그 뒷면 한복판에다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 이 송아지에게 콩깍지와 물을 좀 주세요. 떠날 채비를 다하고 난 아버지가 곤방대에 담배를 담으며 이제 군대가 들어오면 대번 잡아먹고 말텐데 도리는 다시 연필에 침을 묻혀가지고 좀 더 큰 글씨로 한옆에 썼다. 군인 아저씨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즐게 꾀여 송아지 목에 매달았다. 간단히 꾸린 짐을 아버지는 지고 어머니는 이고 도리는 조그만 붓다리를 하나 지고 집을 나섰다. 나서기 전에 도리는 송아지를 향해 말했다. 내 곧 데리러 올게. 응? 방죽을 내려 강에 들어서며 도리는 발로 얼음을 굴러보았다. 딱딱했다. 앞섰던 아버지가 돌아보며 살살 걸어 가운데로 갈수록 살얼음이니까 강 한가운데는 얼음의 한길이 넘는다. 어서 거기까지 꽝꽝 얼어 도로와서 송아지를 데려갈 수 있게 됐으면 오죽 좋을까 하고 도리는 생각했다. 강을 반 남아 건넜을 쯤 도리는 무심코 집 쪽을 돌아다 보았다. 뜻밖에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쌀이 울타리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벼란간 송아지가 버둥거리는 것 같더니 쌀이 울타리를 뚫고 달려 나오는 게 아닌가. 고비를 끄는 것이다. 송아지는 쏜살같이 언덕배기를 내려 이리 달려오는 것이었다. 먼 발치로도 꼬리가 뻗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야 빠르다 빠르다. 방죽을 지나 얼음판에 들어섰다. 요행 흙과 재를 깔아놓은 대로 달려오긴 하지만 저마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도리는 송아지가 달려오는 쪽으로 마주 걸어 나갔다. 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리야 도리야 하는 쬐진 목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그냥 마주 걸어 나가는 도리의 얼굴은 환히 웃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송아지와 도리가 서로 만났는가 하는 순간이었다. 우저적 얼음장이 꺼져 들어갔다. 한동안 송아지는 허우적거리며 헤엄을 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얼음물 속에서 사지가 말을 안 듣는 듯 그대로 얼음장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한 송아지의 목을 도리가 그려안고 있었다. 다시 조금만 더 걸려 Cho다의 송아지의 목을 도리가 손님의 콜아지가 달려가 나를